제가 참 멋지게 리베이크 해줘서 두 번씩이나 사랑을 받아볼게요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나가있는 노래 가슴 안에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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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왜? 디노 형, 왜? 걸려고? 사랑이 Occasional이 어떻게 안 될까? 나처럼 많이 흔들린 것 같을 때 나처럼 많이 흔들린 것 같을 때 나처럼 많이 흔들린 것 같을 때 어쩌란 마리아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마리아 이 아픈 가슴을 고맙습니다.